안녕하세요 쌩디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가보증어 채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보증어 낚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수평 얘기가 있어요 채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를 쓰는데 이정도 크기로도 충분히 가보증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끼웁니다 이번에 히트 쳤던 수박 애기 피아나게 수박이 잘 먹더라구요 중간 스냅에 애기를 이런식으로 되겠죠 야광추를 씁니다 야광이 물속에서 반짝거리면은 가보증어나 주꾸비가 야광추를 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양원추를 안든 뭘 안든 유혹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되죠 여기가 원출 여기에는 수평이 되어 있겠죠 또 콩콩콩 찍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가보증어는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렇게 그러면 가보증어가 가보증어는 뒷부분을 공개하는게 아니고 눈 있는 이 앞쪽을 공개해요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다가 좀 약간 이렇게 뒤로 점점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활성도 좋을텐데 빠져있고 활성도가 그다지 안좋을때는 안아서 그냥 먹고만 있어요 그때 묵직한 느낌이 오면은 챔질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있을때 뒤에 딱 이렇게 그래서 가보증어 낚시는 챔질이 중요합니다 그냥 쑤욱 이렇게 무게와 물을 느끼고 들다보면은 가보증어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수면에 거의 다 왔을때 탓 하고 자기 갈기로 가보증어 고등어 컬러 주꾸미 가보증어 치비 여기에는 원출 잘 맞겼던 단짝이 고추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가보증어 치비 반짝이가 더 낫습니다 일반에 안 막힌다는건 아닙니다 반짝이가 더 낫고 이 크기를 보면은 약간 이쪽이 좀 약간 커요 그래서 아닌가 달아줍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가보증어 두 마리가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삼첨포권에는 바닥 지형이 좋지 않아요 이 채비는 100% 밑에 바닥에 걸려서 채비 전체가 날아가든지 애기가 날아가든지 애기가 날아가든지 보통 범위는 원출이 요 줄보다 얇기 때문에 나온 개성품의 채빌보다 원출이 얇기 때문에 원출이 다 터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재밌되고 이럴땐 어떻게 하느냐 얇은 줄로 버림봉돌을 만들어요 바닥하고 애기 사이가 한 뼈 한 20cm정도 차이가 나죠 쉽죠 저기에서 뭐 잡는지 한번 해보세요 머리 벗어보면 봐도 여기처럼 왕놀이 왕놀이 기분좋아 왕놀이는 항상 가지고는 다녀요 번개 모양 어떻게 잘 만드는지 팀넛 노드입니다 가보증은 낚시 주꾸미낚시 스피닝으로 사용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스프은 2510입니다 합사 1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이 일반적인 애기스플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2500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럼 입지를 어떻게 파악하는게 맞냐 무게간만으로는 잘 몰라요 TV랑 같이 봐야 돼요 요렇게 송통통통 이렇게 올라왔던 애한테 계속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입질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요 도도 올려서 의심이 가면 무조건 챔재를 해야 됩니다 챔재를 딱 하면 고객님과 팁을 항상 같이 보세요 이렇게 자 바닥을 동통통 동통 찍고 온다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면 입질이 아니겠죠 이따가 어 쑤욱 이렇게 내려갑니다 마구쟁어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때는 심지어 툭 네 금요일 가부쟁어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말 호래기하러 거제도를 다녀왔는데 가부쟁어 사이즈가 진짜 크더라구요 그리고 작은 것도 섞여 나오는 거 보니깐 아직 가부쟁어는 있습니다 수온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어요 가까운 바닷가에서 손만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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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